철파타 레드카펫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럭밴드 YB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 파워풀한 성향과 아련한 감성으로 다양한 뮤지컬 무대를 만드는 배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멋진 심사위원 만능 엔터테이너 윤도연 씨가 영화 씽투게더로 돌아왔습니다. 윤도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인사를 딱 하는데 윤도연이네요. 목소리가. 네. 그렇죠. 우리가 철파타에서 만난 게 네. 2013년 그러니까요. 무려 8년 전 이야 근데 8년 만에 만나도 그대로 윤도연 씨네요? 네. 윤도연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윤도연 청년이 나와 계시네요. 아유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파워타임에 나오는 거여서 저도 언제 나왔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작가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에. 2013년. 그때 9집 때문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YB. 네. 근데 진짜 8년이 금방 가죠? 시간이. 시간이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너무너무 반갑고 기다렸던 게스트 윤도연 씨.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좀 인사 한 번 할까요? 자 오른쪽. 아 여기에요? 네. 윤도연 님이란 안 해요? 아 예. 왜냐하면 또 못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예예. 네. 안녕하세요. 저 윤도연입니다. 도연 씨가 오늘 또 보는 라디오라고 예쁘게 신경도 써주셨다고. 아 신경쓰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예쁘게 하셨는데요. 네. 근데 어제 입은 그대로 그냥 입고. 근데 지금. 옷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집에. 자켓 벗고 이제 지금 베이지색 코트를 벗고 있는데 하얀 셔츠 같은 블라우스에 속에 또 연 라벤더 티셔츠가 살짝 나오니까 사람이 꽃 같네. 칭찬인 거죠.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옷이 옷이 제가 거처가 불분명해 가지고 여기저기 있어서 지금 서울 집에서 왔는데 옷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사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예쁜데요. 이거 제가 샀어요. 네. 자 982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앞에. 네? 9823님. 고릴라 어플 깔고 보는 라디오 처음 봐요. 오늘 제 영원한 최윤도연 씨 나온다고 해서 일렬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씨가. 도연 형님. 얼굴이 작은 거예요? 옷이 큰 거예요?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도연 씨 얼굴이 이렇게 작은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정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얼굴 크기를 따진네요. 얼굴이 작네 크네. 그런데 그런 것도 신뢰일 수 있는데 아니 그냥 너무 작으니까 제가 얼굴이 원래 이렇게 작았어요. 엄청 작네 진짜. 제가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을 좀. 그래서 pt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몇 달 됐는데 아무래도 운동하니까 좀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윤도연 씨 하면 어떤 청년의 느낌 상징. 그런데 진짜 딱 들어오는데 윤도연이다 하면서 청년의 느낌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처럼 살고 싶네요. 유한비아 씨가. 도연 씨 오늘은 배우로 오신 건가요? 레드카펫이라는 코너명을 보고 의아했어요. 맞아요. 환상의 라이브 뭐 귀가 즐거운 라이브가 아니라 지금 레드카펫을 깔았거든요. 오늘 도연 씨가 이제 배우로 나오신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김미란 씨가. 저 윤도연 님 목소리에 중독됐어요. 20년 전에 공연 처음 본 뒤로 지금까지 꽤 오래됐는데도 도연 님 목소리는 질리지가 않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도연 씨도 윤도연 씨도 그 목소리 아이덴티티가 있죠. 딱 목소리만 들면 윤도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 그대로네. 제가 이렇게 잘 못 알아보시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TV 출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소리로 제가 정글의 법칙 나레이션을 하도 올해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목소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네레이션 얘기하셨지만 참 잘 들리고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건강하고 힘이 느껴지면서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종용돼서. 아 예. 그렇구나. 같은 SBS인데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아니 너무 관심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종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글의 법칙 하면 김병만 씨도 떠오르지만 진짜 윤도연 씨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윤도연 씨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씽 투게더는 정말 윤도연 씨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게요. 제가 윤도연 씨가 출연한 영화 씽 투게더 뒤에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도연 씨는 너밍을 한 건데 그야말로 연기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엔터테이닝 무비인데 이거는 윤도연 씨 아니면 못하겠는데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성우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성우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으로 더빙을 해봤거든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떨렸어요. 안에 스튜디오 안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입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입 맞추는 것도 힘들고 캐릭터 잡는 것도. 미리 연습하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훌륭한 디렉터분이 계셔서. 처음에 너무 떨어서 제가 한 몇 번 하다가 잠깐 중단됐었어요. 너무 역할과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 젊고 너무 윤도연 같다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캐릭터를 잡아서. 그러니까 윤도연을 원했지만 또 너무 윤도연 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캐릭터를.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영화 씽투게더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무대가 있는데 너무 스팜이 안 되니까.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가수의 얘기네 그러면. 오디션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전설적인 아티스트 사라진 전설적인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에서 그런 얘기들. 제가 이제 거기서 사라진 전설적인 아티스트를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일대기인가? 일대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설이 되기 전에 막 오디션에서 거절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섭외해서 무대에 서기까지 과정을. 과정을. 그러면 처음에는 좀 노래도 못하는 척하고 이런 연기를 해야 되나? 어설픈.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 사라졌기 때문에. 잠적해 있다가 크루들이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는. 제가 이제 거절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역할을. 그러니까 왜 거절해요? 나는 이미 이제 그런 거 싫다. 노래를 관둔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무대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런 것도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음악을 꽤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그야말로 슈퍼스타니까 너무 목소리가 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사자 역할이어서 사자의 어떤 특유의 그런 게 있었고. 너무 기대돼요. 기억나는 게 사자들이 그르렁그르렁 소리 내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계속 그 입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거기서 대사를 좀 하시잖아요. 네. 한마디만 좀 해보세요. 아 한마디? 몇 마디만. 어떤 영화 대사. 내 집에서 나가요. 뭐 이런 소리로. 카리스마. 그러면 좀 친절할 때 목소리는. 미안해. 뭐 이 정도. 아임 소리 하면 친절한 거예요. 갑자기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이소희 씨가. 네? 이소희 씨. 네. 영화 싱투게더에서 윤두윤 씨가 U2의 보컬 보노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면서요. 와우. 그런데 이 역할은 윤두윤 씨 밖에 못하겠네요. 연기도 해야 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윤두윤 빼고도. 이거 원래 제가 계속 이렇게 읽는 거죠? 왜냐하면 윤두윤 씨 목소리 너무 좋고.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은 윤두윤 씨 목소리 많이 듣기 원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문자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읽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칭찬이 스스러워. 제가 제 입으로 이걸 할래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서 윤두윤 빼고 누가 할 수 있나요? 하하.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U2의 보컬 보노가 한 역할이군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정말 이제 노래 잘하고 딱 그런 스타분들이 하시는구나.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보노 형님에게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래요? 오디션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영상이랑 노래랑 더빙을 어느 정도 해서 직접 보노 형님한테 들려드리고 보노 형님이 오케이 해야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이 보노가 제작자도 아닐 텐데. 그런데 아마 그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멋지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밝힐 수는 없겠지만 많은 가수들이 그 오디션 영상을 보냈나요? 보노한테. 딱 윤두윤 씨만 보냈나요? 이쪽에서 섭외를 절해서 저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미 다 걸렀어. 걸러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윤두윤 이렇게 해서 한 거군요. 그런데 단번에 오케이를.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윤두윤 씨가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연기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캐릭터 있고 사잔데 대한민국에서 윤두윤 씨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윤두윤 씨 옛날 얘기들면 타잔으로 이렇게 해갖고 윤두윤 씨가 되게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신인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데뷔를 했죠. 타잔으로. 타잔과 사자 아마 이런 거 다 어울리는데 밀림 막. 제가 이상하게 데뷔했을 때 타잔으로 데뷔했고 처음 찍은 영화가 정글 스토리였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정글 업칭 나레이션을 했고. 오 그러네. 이상하게 정글 타잔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 심사연을 하고 있는데 또 영화 제목이 또 싱투. 그러니까 저희도 싱어게인 투잖아요. 그러네요. 싱투라고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소름돋는 연결들이. 그러니까 다 연관되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자 레전드 밴드 유투의 보컬 보노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캐릭터 이름이 클레이. 네. 클레이입니다. 본인과 싱크로율은? 아무래도 음악을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역할이어서 무대 공포나 그다음에 음악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이 싱크로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 가수고 팬들이 열광하고 나오는 곡마다 히트를 치고 이런 가수들도 공포가 있나요? 무대 공포? 아마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관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대 공포는 더불어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더 많아지니까. 맞아요. 부담감도 있고 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연기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ng를 안 내면 안 내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연기 진짜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진짜 도망치고 싶고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공연 2년 만에 공연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저도 최근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신인 때처럼 몸은 늙고 있는데 연습은 신인 때보다 더 하니까 목이 좀 쉬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그렇구나. 너무 연습해서 목이 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빙 연기할 때 너무 떨렸고 그래서 도중에 좀 쉬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섭외가 왔을 때 왜 sing together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상까지 보내시면서. 사실은 그 노래 파트 섭외가 먼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더빙도 하고 싶다. 더빙도 하고 싶고 그 역할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손 들어서 오디션을 신청을 한 거죠. 너무 신선하다. 너무 멋지다.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또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 거예요. 아티스트가.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서. 도전하는데 주저하는 시간보다는 도전하고 실패로 되든 성공으로 되든 하는 게 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윤두현 씨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청룡 같은 게 있나봐. 얼굴에 써나요 도전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볼 건데 아까 윤두현 씨가 sing together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나? 지금 우리는 이제 유튜브와 부른 원곡으로 먼저 들어볼 거예요. 저는 아마 영화와 함께 개봉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 릴리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오늘은 유투의 원곡으로 your song saved my life라는 이게 주제곡이거든요. 이 곡을 한번. 이걸 똑같이 이제 우리 윤두현 씨가 영화에서는 부르겠네요. 한국말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유투의 원곡으로 your song saved my life 들으셨습니다. 와 지금 이제 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살짝 그 sing together 애니메이션을 보셨는데 와 그 잠깐 잠깐 봤지만 진짜 그 콘서트 할 때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보면서 더빙하면서 진짜 무대에 대한 그림이 아주 폭발하더라고요. 자 2313님이 와 지금 본 라디오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sing together죠. 캐릭터가 너무 귀엽네요. 하하 아니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온 가족이 보면. 네. 가족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감성이 채워지는 요즘은 애니메이션 보면서 진짜 눈물 흘리고 너무 감동적이라 가슴이 꽉 차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다른 그냥 일반 영화 이런 거에 피해서 감정 표현이 더 섬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화면이. 그건 뭐 제작비도 엄청 들잖아요 진짜. 그렇죠.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오래 걸리니까. 이해원 씨가. 그러니까 우리 도연 오빠 목소리 들으려면 더빙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카 데리고 무조건 보러 갑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애니메이션 영화 보러 갈 때 원어로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이번만큼은 좀 더빙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고 맛이 있어야 우리 윤도연 씨의 그 느낌이 확 나니까. 정말 영혼을 가라. 고맙습니다. 자 4부에서도 씽투게더의 배우 윤도연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참 통해서 씽투게더 예매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윤도연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목격담 미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과정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문화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은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씽투게더의 배우 윤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윤도연 씨? 네. 저기 한번 보시고. 네 손 한번. 정지은 씨가 와 아까 노래 너무 좋네요. 근데 U2의 번호 목소리는 윤도연 씨보다 톤이 높아 보이는데 윤도연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너무 궁금해요. 하하. 톤이 높다는 거는 이게 제가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들을 때 똑같은 음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음이 높게 들거나 낮게 들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높은 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호가 윤도연 씨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가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노래 부른 스타일도. 씽투게더의 전작 영화가 씽. 진짜 성공한 애니메이션인데 흥행 수액이 무려 6억 달러. 와 그래서 이번 후속작 씽투게더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우리 도연 씨가 다 더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어때요? 전작보다 재미있나요? 전작은 못 따라가나요? 두 개 다 재미있습니다. 정답. 다른 느낌의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 달라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런 무대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 더빙 같은 거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타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너무 있고 그런데 이게 윤도현 씨한테 딱 갔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고 진짜 도전해보고 싶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다른 성우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나중에 모니터를 한 걸 봤는데 정말 막 가슴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두근두근하고 벅차고. 설레고. 이게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진짜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도 했지만 제가 너무 재밌어서. 즐겼군요. 디렉터분들도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더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더빙하면서 성우분들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성우분들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기에 발음 전달 대사 전달에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랑 입이 그런 거 너무 잘 맞추시죠? 타이밍 맞추는 것도 기가 막히고. 김사랑 님이.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 YB가 공연을 한다고 들었어요. 배우 윤도연 심사위원 윤도연도 너무 멋지지만 남자는 본업을 할 때 가장 멋있는 거 아닌가요? YB 공연 너무 기대됩니다. 공연하시는구나. 진짜 최고 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에 YB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길게 지금 이제 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떨려요. 오랜만에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아주 그 떨림이 건강이 좋은 떨림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를 했고 또 이런저런 뭔가 언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면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도 계속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윤도현 씨 하면 또 이렇게 콘서트죠. 오하나 유기 님이. 도윤형 님 그렇게 고사하시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받고 계신데 지금은 어떠세요?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마음속에 원픽이 몇 분 계시겠죠? 이게 지금 싱어게인 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관객처럼 박수치고 또 지난 주인가요? 여성 로커분이 나왔을 때는 한 방 웃음을 지으셨다고. 네. 제가 거의 관객처럼 저도 몰랐는데 그냥 관객처럼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그 마음속에 원픽이 계시죠? 몇 분 계세요. 그렇죠. 몇 분. 그런데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무대가 거듭될수록 출연자분들이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업앤다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무어라고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서. 빠져들게 되죠. 네. 빠져들죠. 너무너무 잘하시나요? 직접 들으면 더 그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현장이랑 그다음에 TV로 나오는 거랑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찾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부분은 현장이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어떨 때는 현장은 그냥 그랬는데 방송은 또 너무 잘 나와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의 견해 차이가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장은 이제 울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멀리서 보는 게 있고 방송에서는 극적이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잡고 손 이런 거 잡으니까 현장에서 좀 멀멀했는데 방송에서 드라마틱하네 이런 게 있고. 그 차이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음원으로 어떤 가수의 음원만 듣다가 라이브 공연을 봤는데 라이브가 진짜 너라 이런 경우가 있고 음원 들어서 좋아서 갔는데 라이브가 좀 음원이 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이런 것처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황지원 님이. 우리 남편은 아직도 술에 취하면 와이비의 너를 보내고를 부른답니다. 윤도연 씨의 열렬한 팬이에요. 와이비 노래들은 다 명곡인데 그중에서도 윤도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이건 진짜 어려운데. 뭐 저는 진짜 뭐 그냥 갑자기 저 윤도연 씨 팬이거든요.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 목소리 나레이션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나비. 나는 나비. 그리고 사랑했나 봐.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하거나 살짝 뛸 때 윤도연 씨 노래를 많이 들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사랑했나 봐 나는 나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특히 제 와이비 노래 좋아하잖아요.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뭐 다 열 손가락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애정하는 노래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딱 꼽기가. 근데 뭐 피날레송이라고 하다 앵콜송 할 때 팬들이 가장 열광한 건 뭐예요?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배치를 좀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흰수연고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제가 노래를 할 때 좀 감정입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힘든 시기고 사람들이 위로라는 말조차도 이제 위로가 되기가 힘든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누군가를 토닥거리고 위로해 주고 그런 곡들이 조금 더 저는 요즘 와닿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조금 전에 뭐 잊을 게 뭐 사랑했나 봐 나는 나비 사랑투 너를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와이비 공연을 가면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윤도현 씨가 그래도 감정입이 많이 되고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힘이 되고 응원하는 의미로 와이비의 흰수연고래 듣고 올게요. 와이비의 흰수연고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1047님. 제가 와이비에 입덕하게 된 계기는 너무 힘들었던 시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리인 기분이 들었는데 마을버스에서 흰수연고래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침 출근길이라 사람도 많았는데 저를 보신 분들은 왜 저러나 싶었을 거예요. 그 뒤로 팬카페도 가입하고 공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30대인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밴드예요. 와이비 화이팅.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제가 더 좋은 곡을 많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너무 이런 거 우리 한 번쯤은 다 느껴봤잖아요. 노래 한 곡으로 너무 위로가 되고. 많죠. 그래서 너무 눈물도 나고 난 너무 기분을 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음악 듣다가 진짜 울컥하는 경우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점수부터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 여성홀몬이 좀 많이 나오나?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된다는 건 나이랑 상관없이 어떤 거 자기로 포커싱이 될 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멘토 관신지 말고. 제가 캠핑을 요새 좋아하는데 캠핑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음악 듣고 마음 듣고 제 감정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힐링인 거잖아요. 정말 진짜 노래 하나가 진짜 라이프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 막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도연 씨 목격담이 아주 많이 왔는데 이영민 씨가 2008년에 결혼 5주년 기념으로 통영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윤도연 러브레타 녹화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실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동안이시고 얼굴이 제 주목 보다도 작더라고요. 세월을 역행하시는 젊음의 비결이 있나요? 윤도연 씨가 얼굴이 워낙 작으셨었구나. 나 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해서 읽고 내가 그렇죠 운동한다고 뭐. 이거 제가 읽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음의 비결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요즘 식단하신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예전에는 마흔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마흔 쉬운이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그 사람이 살아오는 거가 얼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방향이 제가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나 배우를 보면 어떤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보다는 이미지를 뚫는 게 그 사람의 생활이 얼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젊음의 비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게 가장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뭐 젊을 때의 어떤 그런 패기와 그런 것들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오히려 젊음의 비결이 아닌가. 맞아요. 싸우지 않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전에 철 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철이 들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철 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철이 안 되면. 맞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 0106님이 제가 고등학생 때 도연 오빠가 진행하시는 방송 방청 갔다가 온 좋게 사인해 받았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멋진 목소리로 이건 윤도현 씨가 하세요. 큐. 돈에다 사인을 받다니 하고 웃어주셨거든요. 20년이 지나 지금도 그날에 잊지 못하고 있어요. 돈에다 받았구나.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저는 돈을 주길래 저는 주는 줄 알았어요. 돈을. 돈에다 사인을 해달래서. 돈에다 사인을. 그 돈은 뭐 지금 간직하고 계시겠죠. 원래 화폐다 그런 거 하는 게 무슨 화폐 무슨 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약간 이거 뭐 낙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딱 소장하니까. 네. 네. 광고 듣고요. 현주 씨가 저는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보는 라디오로 씽투게더 예고를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꼭 극장 가서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극장 하면 좀 옛날 사람이라는데 윈도연 님이 더빙하신 편으로 꼭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도연 씨와 함께하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 영화 씽투게더가 내년 1월 5일 며칠 안 남았네요 내년이라고 해도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5일에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윤덜연 씨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 수다를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YB 공연도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전국 공연 여러분 찾아간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흐르는 노래는 YB의 나는 나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윤덜연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배우 윤덜연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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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이러우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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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